두 번째 이슈 톡톡은 이제 해외 이슈고 이런 이슈는 이제 잠시 후에 나오실 어떤 유명하신 또 우리 애널리스트 분과 얘기를 나눠볼 텐데. 그런데 핌코가요. 세계 최대의 채권 운영사죠. 핌코가 미국 경제가 아직 모통일을 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CEO 모하메드 엘에리안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잠깐 그림 보면요. 아직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인도분이신지 아니면 중동분이신지. 일단 이름을 보면 중동아랍계 같아요. 그렇죠. 아랍중동분들 어마어마하게 똑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분이 아직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용시장의 회복이 더디고 소비가 버거운 계층도 여전하다 이러면서 미국이 살아나고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계층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니까 또 저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핌코는 아시겠지만 수 100억 달러. 수천억 달러가 되겠네요. 핌코의 자금을 주로 채권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죠. 빌 그로스가 진두주지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한 30년간의 채권금리 하락기. 그러니까 채권가격 상승기에 어마어마하게 핌코는 글로벌한 글로벌 남바원 운영사가 됐습니다. 알리안츠 계열의 핌코인데. 그런데 말이죠. 지금 미국 10년물 채권금리 국채가격 국채금리를 보면요. 2012년 하반기에 무려 1.6일.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국채가격의 52주 가장 낮은 금리가 1.6일이에요. 지금은 얼마냐. 2.84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닥에서 채권가격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핌코 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경기가 정말 완전히 회복세로 굳어져 버리면 이 채권금리가 계속 오를 거 아닙니까? 결국은 기준금리 상승까지도 빨라질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핌코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아주 큰 위험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핌코는 이런 식으로 아직은 경기가 회복됐다고 우리가 믿기 어렵다. 샴페인 터뜨릴 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여건도 되는 듯 합니다.